한국국토정보공사 안녕하세요 변호사 어떠셨어요? 축하 멘트 좀 해주세요 오늘 결혼식장이 너무 자연스럽고 친구들이 덕담 한 마디가 다 너무 좋았고 밥도 맛있게 먹었고 송중기, 송혜 커플이 일일이 다니면서 하객들한테 고맙다는 얘기하면서 너무 보기 좋았어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고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중기 오빠한테 한 마디 축하합니다 우리 주현이가 참 좋아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랑신부한테 축하 멘트 좀 부탁드릴게요 너무 많은 축하 많은 연사를 해가지고요 되게 신랑신부 다 너무 이쁘고 행복하게 잘 살아요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축하